유튜브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모두 다 매덕씩 벌었다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늘 마음 한켠에서 부러움이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공의 요체는 운, 등, 근. 사람은 능력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운을 잘 타야 하는 법이다. 때를 잘 만나야 하고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그러나 운을 잘 타고 나가려면 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일종의 둔한 맛이 있어야 한다. 진짜 돈을 버는 건 돈, 권력이 아닌 사람. 돈이 돈을 번다고 하지만 진짜 돈을 버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이다. 나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했다. 인재의 여섯 가지 핵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조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만족을 느끼고 이를 반드시 해내고 타인의 공을 이야기하고 자기 절제를 하며 아랫사람을 키우는 것이 인재다. 게으름은 자기 파멸과 같다. 모든 사람은 공부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당연하다. 그런데 자기 발전 없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인간 이하의 행위이다. 인연을 소중히 여겨라.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지 않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거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이 사람을 불러 모은다.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태도. 있을 때 겸손하고 없을 때 당당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자랑하고 당당하게 보이려 하여 거꾸로 행동한다. 여태까지 지식을 쏘아올려 여러분의 인생을 쏘아올리는 지식 로켓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